윤발 우리 뾰빼 고양이 야오미야오 강아지 one one 아마 뗏다 버터 킹오이 킹오이 비행기라고요 죄송합니다 그 오늘은 어떤 요정인가요 3명씩 애교로 불러주시면 애교로 불러주실까요? 네? 애교요? 괜찮으시겠어요? 방금 식사하시지 않으셨어요? 깜찍한 영원히 형부터! 아 깜찍하다! 귀여워 아 벌써 귀엽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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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미에어링? 뭐야 뭐야 미미에어링? 이게 애교야? 준비했다 준비했다 나 꿈꿨다 귀신 꿈꿨다 귀신 꿈꿨다 귀신 꿈꿨다 귀신 꿈꿨다 무조건 아니 연습했지 어떻게 어떻게 했길래 그러는 거예요? 연습했지 어떻게 했길래 잠이 왔겠네 하나 다 숨어야 되는 거야? 너구리 같다 진짜 네 너구리가 되겠습니다 떠누 꼬리 생겼도 떠누 꼬리 생겼도 자 제대로 하겠습니다 아니 궁금해 빨리 알려둠 아니 잠시만 아니 박수 아니 잠시만 박수 타이밍을 바로 쳐주세요 나 한 번 당해보실래요? 네 알겠습니다 말랑카우 어 우리 목장에서 오일 먹고 가 아니 잠시만 난 좋소 진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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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교를 할 줄 몰라서 그래요 안돼요? 애교를 몇 번 안 해봐갖고 아니 잠시만 나 따라불러 네 첫 번째 게임은 바로 덮지의 팀워크 대결인데요 팀워크 자 다 같이 외쳐볼까요? 하나 둘 셋 왜? Hub 울던 이제 팀을 담아요 됐어요? 됐나요? 됐어요? 하나 둘 셋 widespread 으하 박수 아 너무 몰렸다 너무 올렸다 너무 올렸어 티노크가 너무 좋아요 저희 이러면서 저는 근데 유튜브 할래요 누가 이런 거 밖에 은근 잘해요 저도 갈게요 갑자기 표정이 어두우시니까 이쪽으로 가자 음악 트세요 여러분 고막에다가 바운스 주세요 빨리 준비 시작 손이 너무 커 장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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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하겠습니다 크게 크게 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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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다시 우 우 유 우 우유 초코우유 큐 딸기 우유? 돌아 돌아. 큐. 큐, naar u, u. 큐, naar u, u. ính, dat u. Q, U, U, U 리, 리, 크, 유, 유크 유, 이, 유, 이, 무, 두 유 유, 리 유리구두 유, 유, 리, 레,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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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리, 구, 두 유리구두 아니까 봐 아니야 유, 유, 리, 구, 구, 두 뭐야? 정답 유리구두 두 번째 Q, U, U 근데 이게 또 형은 어떻게 됐든 간에 알아맞히긴 하더라고 Q, U, U 아, Q, U, U, U Q, U, U, U 근데 이게 어떻게 유리구두가 돼, 에리가 유 유, 리 유, 리, 구, 두 아, Q, U, U, U 네, 질문 주세요 네, 질문 주세요, 케빈 씨 3, 2, 1, 워 빨리 진기해 동네 친구 동, 도 동, 동, 동 동네 친구 동생 동네 친구 천천히 동 철 동 이렇게 동네 친구 동네 친구 동 동 진 진 뭐야 똥대치킨 동매진구 동해물가 동매진구 우유 맞아? 동해 우유 동해 우유 동해물가? 아니 모르겠어 동해 우유 동서남북 동태우유 우유 동태우유 이게 단어냐? 동과했어? 동태우유 동해물가 몰라 몰라 가 가 동해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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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냐 아니야 아니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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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해물가 동해물가 동해물가? 백두살이 동해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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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잇 수살나 Q. 에인 EST Q. 에인 Q. 에잛 Q. 에인 Q. 에인 아이고 아니 근데 이거 한다고 지금 지목해서 막 나와서 애교버리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저 영훈이 형 영훈이 형도 애교 빼면은 미라죠 에이 에이 먼저 하고 싶은 사람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지목하십시오 우리 유니콘이 한 명 딱 지목해주세요 되게 건방져요 아주 포기할 사람을 딱 골라야 돼요 2주엔 너 나와 아 아 뿔 뿔 뿔 뿔 아하하하 벌써 들어갔어요 아 아 벌써 들어갔어요 각오하세요 아 먼저 보여드리세요 과연 먼저 띠띠 띠오 띠오 안되면 진짜 진짜 깔깔 띠오 내가 먼저 할 띠오 응 좋게 잘하고 있어요 우리 주연이 형 에릭이 사랑띠 사랑띠 우리 에릭이 라면 맛있게 먹었띠 띠 어 다루한 형 어 형 귀여워 에릭이도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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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귀여워 저었어요 뭐야 다 했어 야 에릭이 두개 받았기 오 아 너 나와 아 아 후 근데 약간 자소하게 해주시죠 이제 뭐 해 똥 형 생각해 똥 어떻게 해 똥 자면서 해 똥 똥 똥 똥 똥 OŁ입니다 네, 잠시만요. 또 옹이에요. 자꾸 똥똥 거리다 보면 이게 냄새가 나거든요. 조심하세요. 찐이 똥. 밥 먹었똥, 밥 먹었똥, 형은 밥 먹었똥, 피자 먹었똥, 영훈이 끝나고 뭐 할 것똥? 잘 것똥, 나 배고팠똥. 아까 밥 먹었다며. 밥 먹었다며. 잘 나온다. 이렇게 현실의 말투 나오면 안 돼요.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 혹시 할 사람. 지원자. 현실 일로다! 아! 팀, 팀 끼리. 같이 팀이 돼요. 같이 팀이 돼요. 같이 팀이 돼요. 침착겨, 침착. 선우. 막내들의 대결이죠? 선우 연습 많이 했다고, 애교. 선우 랩 연습하는 만큼 이것도 연습한다고. 우리 손 잡고 얘기할까요? 아, 그랬던. 어, 쎄요? 음... 활이 너는 네가 귀여운 줄 알고 있던? 어, 좀 그런 것 같똥? 어, 우리 선우도 요즘 애교 많이 늘었덩? 응, 나 연습하고 있던. 오빠 잘했던. 고맙다. 고맙다. 이리 와, 앵겨. 앵겨똥.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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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우리, 우리 활이, 음. 더보이즈 활동 끝났똥? 응, 나 활동 끝났똥. 그거 끝났똥? 끝났어? 응. 나도 안 끝났똥. 너랑 같이 활동 중이똥. 탈락. 탈락. 끝났어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머리가 아프네요. 제가 일부러 그래서 활동으로 살짝 라임을 붙여서 헷갈리게 만들었습니다. 네. 전 솔직히 캐빈과 제이콥의 대결을 보고 싶습니다. 와, 탈락. 탈락. 잠시만. 캣닷 포인트. 저희 지금 처음으로 한국말로 대회하겠습니다. 어, 그럼. 아, 좋습니다. 이번 거는 살짝 힘든 거예요. 자. 영어로 애교라는 단어 자체가 따로 없어요. 아. 오오. 쪼개입니다. 자, 공격하실 사람 혹시. 네, 먼저. 아, 먼저. 자, 알겠습니다. 자, 위에 쪽쪽 소리 얼마나 들릴까? 시작! 제쿱이 형, 오늘도 시리얼 많이 먹었죠? 음, 새벽에 다 자고 있을 때 먹었덩 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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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빈은 내 꿈꿨덩? 매일 꿈꾸지 진짜 너무 고마워 좀 더 붙어주세요 형은 같이 영화 보러 갈래? 갈래?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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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꺼 줄게, 이거 내꺼, 그만해 내꺼 줄게 잘 들어 꼬지 않게 잠시만, 웃음 봐, 웃음 봐 으악! 엄마! 나 진짜 장난하고 톡 울렁거려 이게 굉장히 힘드네요 감사합니다 둘이 진짜 친해졌겠어요 현재 나와 아, 바로! 현재 나와! 자, 스피드하게 하겠습니다 족! 족을 뽑았어요 또 룸메이트입니다 처음부터 세이 가죠, 그럼?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이제 전에는 수위가 좀 약한 거 같아서 이번에 약간, 그냥 볼뽀뽀를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깊은 뜻이야 되신 거죠? 시작! 현지야 오늘 뭐 먹은... 뭐 먹은... 뭐 먹은... 치킨 먹었어 어젯밤에 뭐 했어? 혼자 있었어 아, 탈락입니다 질문하였어야 되는데 아, 뭡니까 이게... 아직 시간 콜뽀보가 끝났어요 나는 뽀뽀 다 하고 끝난 거네요 이제 큐랑 저랑만 남았나요? 큐뉴! MC의 힘을 보여주세요 그럼요!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어 보실 건가요? 오, 큐! 아, 큐! 뭔가 큐가 유리할 거 같은데? 큐가 또 이렇게 붙었네요 자, 준비 시작! 나 보니까 어떠, 큐? 좋았, 큐! 나 어때, 큐? 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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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큐! 끝났어! 아, 큐! 끝났어! 그때 큐? 그때 큐? 저... 저... 좋... 좋... 아, 큐! 끝! 끝났어! 아, 큐! 끝났어! 아, 끝났어! 바로 끝났어요! 좋아, 왠지? 안 돼요 안 돼요 끝났어요 끝났어요 이게 뭐예요? 다 확인해 주세요 큐! 아, 좋아요 큐 형이 또 큐가 잘 맞아요 계속 하잖아요, 맨날 뮤직 큐! 자, 그동안 숨겨왔던 더보이즈의 흥을 뿜뿜할 노래 대결 시간입니다 더보이즈의 노래방 18번은 뭔가요? 노래방 가면 이 노래 좀 안 불렀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노래가 있나요? 피 뜸? 아, 화리 방탄소년단 선배님이 너무 좋아해가지고 알람을 희딱 눈물로 해놨는데 아침마다 제가 듣고 일어났는데 화를 절대로 안 뜨는 거예요 그래서... 차장과 아무리 좋아해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를 해놓으니까 깨지를 않는 거예요 저는 또 멤버 형들도 아시다시피 흔들어야... 100번 흔들어야지 알람이 꺼지는 제 알람은 여기 다 있네요, 여기 감사합니다 에릭 알람은 저이죠 제가 돌아가면서 저를 깨워줍니다 으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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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훈이 형, 네, 저흥부터 합시다 선곡, 아무거나 해주시죠 네, 거له 됐어요 여상 혼자 할까 신나는 거죠 쿵쿵 자신감하고, 댄스 뭔가 힙합도 좀 듣던구나 어떤 스타일을 말해야 돼 두 애니 원 선빈님 어떻게? 어, 좋아 좋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무거나 파이어? I don't care? 아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제일 잘? 제일 잘 나가 내가 봐도 내가 조금 해 줄 잔다 너는 비껴도 난 거부해 너는 무슨 얘기 나 틀린 거다 닮은 나 내가 제일 잘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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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니가 날보다 더 잘 나가 다 Ona 다 다 다 후 아따라 안 끝났어 안 끝났어 다 다 오마이갓 오 마이갓 뭐야 고맙 어 자 즐겨줘 네 곰이네요 곰 블랙핑크 선배님들의 오 고맙습니다 불장난을 해드릴게요 와우 유 애창국 아닌가요? 그럼요 감사하게도 애창국을 오 에이 렛츠 고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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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엄마를 내게 말했어 정답해줘 나는 맛이 불편한 것 없어 다치니깐 I love is on f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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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서 빨간 불신 불어라고 사라 너는 영원히 불길이 너인지 우리 엄마도 몰랐네 두두두의 경제도 몰라 극렬 두두의 실루 멈출 수 없는 이 떨림은 어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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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편이 불편이 난 이렇게 넌 안에 태우고 있잖아 끌 수 없어 우리 사랑은 불장이야 카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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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장가 나면 안 돼요 카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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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 어떻게 해야 하나? 100점! 100점 이랬어요. 잠시만 이거. 예! 에이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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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장라니야. 그냥 장난치는 거잖아요. 이제 마지막 게임이 남아있어요. 이게 뭔가 빠진 거 같지 않으세요? 댄스. 그렇죠, 맞아. 그래도 준비했습니다. 마지막 라운드는 막판 뒤집기 게임. 게임 대결에서 빠질 수 없는 댄스 타임입니다. 댄스 타임. 네, 맞아. 이게 땀 이렇게 애매하게 흘리지 말고 지금 꼴등 누구죠? 이 형입니다. 두 개, 두 개. 저 두 개, 두 개. 나도 두 개. 두 개도 이제 오승 상품을 받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게임으로 한번 귀엽게 꼬리도 달려있으니까 자, 하나, 둘, 셋! 됐습니다. 배치를, 배치가 주어지는 그런 게임입니다. 생각보다 많이 봤는데 엄청 어려워 보여요. 네, 이게 어려운 게 뭐냐면 제목을 맞춰야 되는데 그 포인트까지 안무를 쳐야 돼요. 음악 주시죠. 에릭, 에릭! 에릭, 에릭! 에릭, 에릭! 에릭, 에릭! 에릭, 에릭! 한! 한! 아, 큐 안 해. 방탄소년단 선배님의 상남자. 오! 좋은 대단아. 춘, 춘, 춘. 한연, 한연! 한연, 한연, 한연! 한연, 한연! 한연, 한연! 연기! 예, 예! 예, 예. 오! 오! 아, 못 들었어. 오! 예, 예! 예, 예! 못 들었어. 아이, 많이. 화이팅! 아, 화이팅! 아, 화이팅! 하, 화이팅! 화이팅! 네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 에이 아 왜 이렇게 있어 승현이가 이 안무를 정확히 잘 알고 있어요 인정 인정합니다 인정을 전혀 더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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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 다음 노래 치세요 스티커크 스티커크 소녀시대 선배님의 더보이즈 더보이즈? 더보이즈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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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2개 3개 2개 1개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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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 우리 애기 우리 애기 했었어요 인정 인정 자, 마지막 노래, 주시죠! 킥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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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킥컵 트와이스 선배님의 라이킹 안무, 안무, 안무 나 너 인정해야지 기대돼 이제 기대돼 이제 앉아서 볼까요? 기대돼 와, 진짜! 페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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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트 귀여워 노 인정! 노 인정이래요, 노 인정이래요 노 인정? 인정, 인정 돌발 너무 멋있어 돌발 멋있어 와, 보여줘 잘 보여요, 아, 좋아 인정, 잘 보여요 우,τά inscre years 민정 민정, 민정 제가, 제가 포인트부터 살릴 수 있어요 좀 다른 사람 뒤쪽에 멤버들이 서 있는 걸로 네네네 표정도 중요합니다. 애매한데? 앞에 가만히 서 계세요. 나 1등 하고 싶어. 줄 서 계세요. 자 하나둘 사막 집으세요. 하나, 둘, 셋. 자 박수. 아 제이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거 배찌를 뺐는 걸로 배찌를 뺐지 한번. 번의 편으로 앞에서 나와서 맞추는 사람이 아무나 내게 똑같이 뺐기. 번의 편으로 나는 이 배찌를 뺐지. 배찌를 뺐지? 난 배찌를 뺐지. 내 거 건들면 뗐지. 테릭. 테릭. 아 쏠. 제원이 에릭이었습니다. 제가 더 판매를 하자. 에릭, 에릭이었습니다. 에릭, 에릭이었습니다. 에릭. 근데 이거 춤춰야 되는 거지? 춤춰야 돼. 떨떨떨도 모르는데. 테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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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릭! 오, 비디오 판독. 아이. 아, 아이. 야, 탄력. 어? 어, 틀린? 어? 테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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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다. 뺏겼다. 인정. 제이콥 형한테 뺏겼습니다. 옥다 뺏어버리세요. 다시 뺏겼네요. 자 이렇게 해서 큐 형이 제이콥 형권을 다시 뺏었어요. 그래서 지금 몇 개인가요? 저 몇 개요? 저 11개입니다. 자 11개로 우리 큐 형이 1등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게임 요정이 된 멤버는 바로 우리 큐 형입니다. 앞으로 올라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아 좋아요 좋아요. 자 하나 둘 셋. 제 제 오타워 커플이에요. 이 라이언하고 운명인가 봐요. 이 인형의 이름은? 라이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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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큐 라이큐, 라이큐 어? 라이큐, 라이 오, 좋다 아, 좋아요, 좋아요 사랑의 학습지 우리 게임은 안 돼? 아이, 가만있어, 이 게임이니까 아, 아이, 딱 얘는 이게 진짜 세 자, 우리 상현이 근데 이게 충격 때문에 뒤통수 한 번 잡아주세요 아, 이게 저 약치다 딱 딱 맞고 그냥 끝냅시다 아! 아! 깔끔하게 나쁜 기억 다 지워주세요, 형님 형 네, 웃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만 형, 이만 형 잔산 앞에 미쳤어 잠깐 잠깐 아니다 웃어, 웃어, 웃어 웃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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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디 알고 싶네요, 네 아이디 볼 제 큐를 시작할 때 하는 포즈입니다 스케줄이 끝나고 얼굴 화장을 지우고 나서요 어, 상현이 형은 아재 개그 현재 형은 TVZ 현재진의 형 학년인은 TVZ 3학년 근데 이제 학교를 조급해서 뭐라고 저장해야 할지 고민 중이에요 지금은 일부러 안 생각해두고 있어요 저는 원래 그냥 더덕이라고 했었어요 더덕이 건강에 좋잖아요 여러분들은 더보이즈를 얼마만큼 사랑하십니까? 오늘의 게임 유정이 된 더보이즈의 기분 좋은 시작 Q입니다 앞으로 더 기분 좋게 시작해서 더 팬 여러분들을 기분 좋게 만들어드리고 또 마무리도 더 기분 좋게 만들어드릴 수 있는 그런 Q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한테 너무 힘들어 아 됐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